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 주간에 거룩한 사귐의 눈뜨라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데이비드 베너 목사님 저자이신데 그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부부생활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영적으로도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동지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우정을 거서로 나누어야 한다 라는 요지의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강의를 듣던 여자 성도 한 분이 아주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우리 결혼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우정을 더 갖추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하는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아내의 허물과 잘못까지 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드릴 때 성도들 중에 아 목사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문제였군요 제가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할게요 제가 이제는 아내를 어떤 허물과 죄도 다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제가 할게요 할 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런 착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날 거예요 이 데이비드 베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거칠게 항의하셨던 그 여성도처럼 아니 남편에게 순종만 하라고요? 아니 아내의 허물과 잘못이 다 내 책임이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낼 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어야 될까 하는 숙제가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모임에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목사님들에게 시키셨어요 목사님 부부부터 먼저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아내의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다 휴대폰 다 꺼내세요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전화로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사랑 고백을 시키셨는데 한 분 목사님 절대 못한다는 경상도에서 오신 연세드신 목사님 한 분이 난 절대 못해 난 절대 안 돼 그러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하셨는데 그 목사님만 못한다고 하고 계시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 옆에서 응원하시고 그리고 전화로 실제로 전화까지 해서 목사님 귀에다 갖다 대시고 그냥 사랑해라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전화기를 귀에다가 대어주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여보 내다 그리고는 입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고는 했는데 그 뒤에 랑해라고 물을 못하고 계속 사사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사랑해 사랑해라고만 하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입을 열어서 사찰집사 잘 있나?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목사도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인가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러고 순종을 강요하니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냐고 그래서 또 싸우는 부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잔소리가 될 정도로 들으셨잖아요 몰라서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Not a fan이라고 팬이냐 또 제자냐 이런 제목의 책을 교회 서점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 신혼 때 신방 같은 이야기를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노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화학요법 또 방사선 치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시면서 몸이 너무너무 쇄하게 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워 계신 침대 옆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시작을 하는데 아주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몸이 약해지니까 스스로 배변을 스스로 조절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용변을 보신 거죠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과 함께 방을 나오셔서 거실에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방 안에서 남편의 기조기를 갈아주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환기를 하고 그리고는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처음 목회 시작한 신혼 부부인 목사님 내외를 보면서 희미하게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처음 서약할 때 다 하는 거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때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아주 짧아간 이야기였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래서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결혼 주례를 할 때 아주 꿈에 사로잡혀 있는 신랑 신부 이제 동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순서가 오면 그러면 이 서약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말해 줍니다 이제 당신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고 나면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에 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아를 접시채로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를 보고 있겠지요 남편은 시리어를 씹는 중간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겁니다 그래도 이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황홀해하는 신랑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 아내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어를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식탁에서 먹어 잔소리를 하겠지요 말만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약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 다 서약했습니다 어느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죠 남편이 성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만 먹어야 할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건강하여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결혼식 때 다 서약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서약을 하고도 우리 부부 사이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사느냐 이것도 믿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부부싸움 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부부 사이가 쉽지 않습니다 싸우고 삽니다 관계가 깨어진 부부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부로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당과 하와를 하나님이 맺어주실 때는 그때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 생활의 원형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깨어진 이유는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되어지는 일입니다 처음 남자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여주었을 때 그는 하와를 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의 눈에는 하와가 남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랬던 관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눈에 하와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이 여자, 그 여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느껴지는 것과 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온 인류가 파멸되기를 원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 왜 하나요? 부부 싸움하고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가요? 그 뒤에 역사는 무서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이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부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회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부부 문제에 대한 구원도 우리 구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는 아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 주세요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눈만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놀라웠게 구원해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수님이 놀라웠게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진짜 우리 부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잘 믿어지지 않는 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애를 낳아서 길러봤어? 우리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애를 안 길러봤어요? 저나 여러분을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썩으시겠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 부부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물론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충청년의 선교대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산부 예배가 끝나고 부리나케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유관순 체육관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체육관 가득히 충청년의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체육관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설교단을 거기에 마련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야 모든 모인 사람들을 다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 설교단 위에 강사석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거기에 앉아보니까 열기가 더 뜨거워요 너무나 가까이에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명 열기도 뜨겁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보통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방송 카메라들도 몇 대가 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주목해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을 한번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비로소 경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고 땀을 닦는 것도 조심스럽더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어떤 순간에도 명심할 것입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죄 짓고 살아요? 우리에게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고비도 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을 제가 의식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눈빛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히브리에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도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다 나의 외모만 보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만 볼 뿐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예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시죠 저는 히브리에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의 연결을 그동안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허다의 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히브리에서 기자의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증인들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어떻게 옛날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순종하는 것, 남편이 사랑하는 것 그게 어려울 수가 있겠나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 부부 생활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지를 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일도 때때로 실패도 어떤 때는 불만족스러운 일도 겪으며 살겠지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팔자 타령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바로 그 시간에는 그 생각이 날까요 세상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 실패, 때때로 낙심, 좌절 어떤 때는 화나는 일, 마음에 받은 상처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그때 그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 참 미안하다 너한테 좀 더 잘해 줄 걸 그랬다 어려움도 겪지 않고 고생도 안 하고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고 살도록 내가 좀 그렇게 해 줄 걸 미안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는 아시네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평, 염려, 짜증, 마음의 상처 정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것보다 제 생각에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왔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해서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들을 볼 때 나는 천국에 와서 다행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짜증내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러느라고 헛된 시간 다 보냈어요 내가 그때 정말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천국에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부부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불만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준 사람들입니다 왜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섬기고 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나로 인하여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를 못하지요? 천국에 갈 때 가서야 그걸 깨닫고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보면 전혀 달리 보여요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 싱어 아시죠? 그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다리 하나는 그저 살덩어리가 좀 붙어 있을 만큼 아주 짧았고 한쪽 다리만 정상이에요 의사가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3일 동안 보여주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그랬던 이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나는 내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강영호 박사님이 최장암으로 한 달 더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한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이메일 성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용호 드림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방송에도 그 일이 보도가 됐죠 14살 때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을 맞고 그리고는 두 눈을 실명한 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 장애를 갖고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강용호 박사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용호 박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가 올 2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학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해 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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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용호 박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든 데는 강용호 박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도 계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내 서근옥 여사가 있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에게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최장암으로 투병하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서근옥 여사라는 분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기 위하여 교회 장노님께 찾아가서 좋은 신부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노님이 물었어요 너는 어떤 자매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믿음도 제일 좋고 마음씨도 제일 좋고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 아주 제일 시리즈로 읊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장노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네 결혼하기 틀렸네 하더랍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자네가 찾는 사람은 벌써 결혼했거든 그러더래요 청년이 당황해서 그런 여자가 실제로 있기는 있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장노님께서 응 내 아내야 청년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장노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얼굴도 평범하고 키도 작고 좀 뚱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장노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여자 보는 눈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예뻐요 주님의 눈이 바로 그 눈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제일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 눈으로 엄마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훌륭하고 제일 예뻐요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혼자 되신 분이 있다면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보는 정확한 눈이 예수님 안에서 뜨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부부 생활 중에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우신 주님 축복해 주소서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오소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가정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웠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증거를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경악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진히 행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소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고 허락받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실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모님 사이에도 우리의 자녀 부부 사이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11조의 현금을 드리고 선교 현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건축 현금을 복원하는 하나님 그 믿음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주소서 북한인 동포를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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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